안녕하세요 찬양광자입니다. 저희 본체의 신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의 혼문은 바로 터널메카트 신제품 슈마 골드스페셜, 피닉스 골드스페셜, 무관 골드스페셜, 크로키 골드스페셜, 윙톡 골드스페셜 총 5종의 골드스페셜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슈마 슈마는 이렇게 스피드웨어 황제인데요 오 빨간색에 금색이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피닉스 역시 피닉스도 빨간색에 금색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관 무관은 검정색에 금색이 들어간 모습인데요 기옥의 목소리 이번에는 크로키 초록색에 금색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윙톡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 보니까요 자 밑에는 다이크도 있고요 여기는 세 박스가 다 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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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골드스페셜 그리고 칭시 타이탄 골드스페셜 테러 골드스페셜 나백자 골드스페셜 타나토스 골드스페셜 베너사 골드스페셜 그리고 독고리 화이트 파이온 오렌지 옥타 블루 샘플 그레이 샘플 그린 버전 W 메가 레드 W 안드로메이션 바이올렛 안드로메이션 오렌지 W 우루스 우루스 브라운 크랑 화이트 버전 코카트 오렌지 버전 테러 퍼플 버전 타이탄 그린 버전 모스톤 화이트 메가 옐로우 W 게리온 블루 블랙 샘플 그레이 버전 또 있어요 루간 고지 스페셜 모스톤 화이트 베노사 고지 스페셜 테러 고지 스페셜 에반 퍼플 에반 그린 그리고 에반 그린 샘플 그린 W 메가 W 레드 타나토스 블랙 이에요 화이트 화이트 하이트 나중에 정말 바꿀께요 이른바 고지 스페셜 나백자 블루 옥타 블루 베노사 그린 W 우루스 브라운 슈마 고지 스페셜 에반 퍼플 우루스 브라운 에반 그린 그린 나벽작 그린 옥타 블루 타이탄 골드 스페셜 여기는 바벨 그레이 그리폰 화이트 퍼플 스핑크스 레드 퍼플 여기는 그리폰 화이트 퍼플 W 스핑크스 레드 퍼플 W 샘플 그레이 프린치콩 브라운 무관 골드 샘플 그레이 만타리 W 레드 스핑크스 레드 퍼플 독고리 마덴타 W 자 이렇게 다양한 5종의 골드 스페셜이 나왔어요 롯데마트 수지점 3층 토요저러스 입니다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여기서 한번 구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